하와이유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파인크래프트!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마리니 휴지의 험난한 마크 생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또 첫 번째 모험을 떠났었는데 우리 슈라리를 타고 마크 인생 최초로 완전 멀리 나갔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을도 발견을 하고 저의 귀여운 반려동물 아 꼬냥이! 꼬냥이 까지 길들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름을 조금 지어줘야겠죠? 너의 이름은 휴... 운양이... 그렇지 휴냥아 넌 이제 나와 평생 함께야? 하하하하 오케이! 휴냥이까지 이제 완전히 이름까지 지어주는데 성공을 했구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얘 깽겨가지고 못나오는거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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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그렇게 거기 있으면은 집 앞에 있어 어 자 그렇뜨리고 오늘도 일을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제가 지금 이게 털을 마련을 해놨거든요 에 지친 일과를 딱 끝내고 나서 쉴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에다가 약간 미니 온천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케이 온천 한번 만들어보자 오 이거 물이 꽤나 깊구나 이거 그러면 여기다 일단은 싹 막아가지고 물이 못 들어오게 우선 온천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뭔가 좀 뜨끈한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 밑바닥을 좀 데워줄 만한 뭔가 없을까? 어 그래그래그래 그렇지 이거 마그마 블록이 있었죠? 밑바닥에다 깔고 그 위에 유리를 덮으면은 약간 용암 좀 필 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물에다가 마그마 블록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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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다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 흠뻑 끼얹어 버리면 완전 온천 그 자체되는거잖아요? 야 이거 확실히 다 괜찮네 오케 온천강 나왔다 아 이거 온천프로젝트 대폭망인가? 아니 이거 마그마 블록이 깔려있어서 물이 가운데 안차는건가요? 그러면 가운데 밑바닥에 유리같은걸 놔야될거 같은데 아 일단 온천은 나중에 다시 만들기로 하구요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 저번에 봤었던 철골렘 있잖아요 안그래도 집 주변에 굉장히 몬스터들이 많이 소환이 되가지고 휴지하우스를 좀 지켜줄만한 가드가 필요하거든요 철골렘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 저기 뭐냐 우선은 철블록이 한 4개인가 필요하거든요 철블록 둘 셋 넷 이렇게 철블록 4개랑 자 그렇다면 이제 철블록 세팅 완료했고 그 여러분 댓글 남겨주신거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세팅을 하라고 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에 호박 올리면은 철블렘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자 물려봅시다 나와라! 철골렘! 고우! 오케이 이거를 호박을 가위로 썰놨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와우 와우 와우와우와우 조각된 호박이 나오는군요 하하하하 이 조각된 호박을 이쪽에다 달면은 이제 철골렘이 진짜 완성되는 거죠 나와라! 철골렘!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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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하하하하 좋아! 너는 이 휴지타운의 수호자 철골렘이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휴지타운의 수호자 철골렘 완성했습니다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擦아버렸어 오케 이러면은 이제 알아서 지켜주지 않을까요? 오우 굿굿굿굿 어~~ 어이 듬칙하다 듬직해 이러면은 이제 휴지타운 어 철골렘 근데 한 마리에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어 이쪽이랑 뭐 여러 사이드 한 4마리 정도는 설치해야지 좀 든든할 것 같아요 이로써 몬스터들로부터 좀 그나마 안심이 되기 시작하네요 자 그리고 가위도 좀 꺼냈겠다 여러분들 또 저번시간에 꿀팁 주셨던건데 제가 해초를 저번시간에 캐려고 했는데 안캐졌잖아요 그게 해초도 가위로 캐야되더만 야아 여기 뭐 해초야 흘러 넘치죠 일루오세요 내가 쑥 잘라줄테니깐 오 이건 미역인가? 켈프 톡톡톡톡 크으으으 켈프? 켈퍼는 이거 어따쓰는거지? 이게 해초인거 같은데 어 나오네 아이템 해초 그렇지 요거에 또 이제 꺼부기가 환장한다고 하거든요 꺼부기도 한번 매겨봐야겠는데 이거 해초는 아주 넘쳐 흘러요 밑바닥을 딱 치면은 톡톡톡톡톡톡 하면서 싹 둥둥 뜨네요 켈프 조각이 이거 뭐 어따쓸진 모르겠는데 일단 챙깁시다 자 그리고 이제 아 우리 또 귀여운 휴냥이만 있으면 또 심심하니까 친구를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야옹이가 아니라 댕댕이 늑대 한번 길들이러 가봅시다 거의 뭐 이제 슬슬 동물의 왕궁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번 길들이러 가봅시다 댕댕이 같은 경우에는 요 뼈다귀로 길들여진다고 하니까요 제가 여기 근처에서 댕댕이 많이 봤거든요 오늘은 우리 귀요미 댕댕이 까지 예 저의 펫으로 만들어 볼 거에요 어딨니 댕댕아 어 저기있다 일루와요 귀요미 늑대씨 형 집으로 가면 맛있는 거 많아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늑대 월 월 하이 안녕 어 이거 맛있겠지 한번 먹어볼래? 요미 어 뭐야 한밤에 길들기 성공이야? 와 너 형이 맘에 들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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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하하하하 하하하 월 월 어 이게 보통 한번에 길들여지진 않는다고 그랬었는데 오케이 요렇게 해서 우리 귀요미 댕댕이 까지 길들인 데 성공했습니다 자 집으로 가자 월 월 요런 식으로 좀 길들일 수 있는 동물들도 좀 많은 거 같거든요 어 모험을 떠나면서 하나하나씩 또 길들이는 걸로 합시다 아 이거 이거 제가 직접 데리고 다니려면은 목줄이 필요한데 목줄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밧줄이랑 슬라임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아직 슬라임을 한번도 못만났어 그래서 슬라임이 없거든요 늪지에 있다고 하니까 에... 이렇게 해서 귀여운 휴댕이까지 애기를 드리기 성공 인사해 너랑 앞으로 같이 우리 집을 지켜야 할 휴냥이다 휴냥이 인사해 휴댕이야 얘 엄청 활동적이네 고양이랑 다르게 엄청 활동적이야 왼쪽에는 휴냥이 오른쪽에는 휴댕이 아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고양이 오셀롯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댓글 남겨주신 건 봤는데 오셀롯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아니라 아예 다른 종류의 동물이라고 하더라구요 생긴게 보니까 약간 좀 치타처럼 생겼더만 개 같은 경우는 정글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나중에 정글도 가게 되면 오셀롯 꼭 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끌고 오려면 밧줄이 진짜 필요해 이게 진짜 제가 보니까 목근이 필요한데 목근 같은 경우에는 실이랑 슬라임볼이 필요하거든요 슈라리도 목줄 채워놓고 데려다니려면 목줄이 꼭 필요하겠어요 슬라임볼이 시급하다 늪지도 조만간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한방에 길들여질 줄은 몰랐네 다음은요 제가 이 다이아 세트를 세팅을 하고 나서 말이죠 지옥을 아직 한번도 못 가봤단 말이에요 오케이 지옥과 한번 가봅시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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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댓글로 보니까 그 가스트인가? 그 쭈꾸미녀석 있잖아요 개 같은 경우에는 공격할 때 제가 그 빠따 휘두르는 거 마냥 틱! 그 공격을 받아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오늘 일단 내 목표는 그 쭈꾸미녀석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 맞춰서 탁 쳐야 되거든요 요 쭈꾸미 씨 용이 왔어요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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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바다 칠거에요 준비하시고 팅! 팅! 오케이 바다 연출이야 한번 쳤어 한번 쳤어 한번 쳤어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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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짜릿한 손맛 아 쭈꾸미 이 자식 이제 별거 아니구만 그냥 이제 얼굴 보면 바로 탱 바다로 휘둘러가지고 잡아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제 지옥 탐사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쭈꾸미 한번 패려고 들어온거라 지옥 모험을 떠날 준비는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거든요 이 지옥 모험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되는 대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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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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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타이밍 좀만 잘못 맞으면 나가리네 한번 더 한번 더 하울 빰 팍 갔다 갔다 어 무빙 좋아 무빙 좋아 무빙 좋아 무빙 좋아 오케이 오케이 먹어라 까불고 있어 어 저번에 만났던 치킨 라이더 얘 같은 경우에는 만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했었거든요 10%도 안된다고 하던데 굉장히 희귀한 애를 본거라고 했었어요 자 집으로 돌아 돌아 갑시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이크래프트 오늘은 귀여운 땡땡이 한번 기다려 봤고 다른 야생동물도 많이 좀 길들여 가지고 데리고 오고 싶네요 일단은 해초도 얻었고 하니까 다음번에 꼬부기 꼬부기 한번 찾아가지고 길들일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구요 이 목줄이 굉장히 시급해서 늪지를 또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나시는 꿀팁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꿀팁들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마인크래프트 생존기록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슈바